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다음과 같은 표지판은 어떤 곳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안전 제1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1. 모자를 파는 곳 2. 공사를 하는 곳 3. 차를 세우는 곳 4. 물건을 만드는 곳 다음 표지에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공사 중 우회하세요. 1. 공사장으로 가려면 우회전하십시오. 2. 공사 중에는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3.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4. 공사장에서는 안전물을 착용하십시오. 4. 공사장으로 가려면 우회전하십시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5. 공사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1. 공사 중이니까 이 길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2.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운전하면 안 됩니다. 4.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위험 낙석 붕괴 지역 천천히 1.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으십시오. 2.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물을 쓰십시오. 3.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 4.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일방통행 1. 주차금지구역이니까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2. 버스 전용도로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3.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4. 한쪽 방향으로만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5.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과자금지 1. 너무 빨리 운전하면 안 됩니다. 2.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3. 차에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4.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5.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기계 작동전 점검 확인 1. 이 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장갑을 착용하십시오. 2.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십시오. 3. 지금 기계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4.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에 1. 매달 4일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2. 한 달에 4번 안전점검을 합니다. 3. 4일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4. 네 번째 일요일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다음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경고 금연구역 1. 음식을 팔면 안 됩니다. 2.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3.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4.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5. 정비 철저 5. 조이고 기름 치고 닦자 6. 기계를 쓰기 전에 사용 순서를 배웁니다. 6.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꼽니다. 7.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항상 관리합니다. 7.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관리자에게 말합니다. 8.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관리자에게 말합니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9. 공사 중 주차 금지 9. 현장 소장 10. 공사 중이니까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10.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10. 주차를 하려면 현장 소장에게 말하십시오. 10.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를 세우지 마십시오. 10. 다음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1. 사고 많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 11. 경찰서 11. 직전하면 안 됩니다. 12.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13. 빨리 운전하면 안 됩니다. 14.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14.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15. 안전보호구 미착용자 절대 출입금지 15. 공사 중이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6.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6. 술을 마신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6. 어린이 보호구약이므로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16.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16. 절대 감속 16. 천천히 16. 천천히 16. 1. 30분 이상 통화하지 마십시오. 16. 2. 30kg 이하의 집만 쉬리십시오. 17. 3. 자동차는 30대만 주차하십시오. 17. 4. 시속 30km로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17.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18. 안전우선 19. 함께 안전 19. 위험 19. 낙하물주의 20. 화재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0. 둘 안전은 무슨 뜻입니까? 안전 우선 함께 안전 위험 뛰지 말 것 1. 떠들면 안 됩니다. 2. 만지면 안 됩니다. 3. 들어오면 안 됩니다. 4.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파손 뒤에 1. 깨지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2.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3. 불에 잘 트는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4.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1. 이곳에 기대면 안 됩니다. 2.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3.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안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화기엄금 용접 작업 중 1.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2.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3.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4.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4. 계단 조심 1. 수업 중이니까 조용히 내려가세요. 2. 엘리베이터를 조심해서 이용하세요. 3. 산이 높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4.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4. 저희는 사실상품과 pac이 있는 물건을 찍고 싶어요. 5. 일곱 위원회도 4. 일곱 위원회를 수 있습니다. 5. 아맞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5. 일곱 위원회를 참아 schlepping. 10. 일곱 위원회를 참아